성승세 CEO의 오늘의 주목코인 추천이라고 하면 좀 네 그렇죠 관심 금감원에서 깜짝 놀라니까 관심 네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은 샌드박스입니다 오 샌박 이 샌드박스 저희가 인터뷰를 얼마 전에 아 그래요? 이제 CEO랑 했었는데 이제 조르제 이제 보르제 CEO랑 했는데 아주 욕 댓글이 많이 쓰였거든요 토큰 가격에 대한 그런 원성이 다자합니다 자 바로 차트로 가겠습니다 뿅 일단 샌드박스 홀더들이 약간 분할만한 그런 차트를 홀더들의 비명이 보이는 저도 근데 샌박이 이 정도까지 많이 올랐던 걸 저는 못 봤어요 제가 이 정도까지는 프레임을 안 봤거든요 저희는 샌드박스 코리아와 상당히 잘 지내고 싶기 때문에 낱말 안 할 텐데 많이 흘러내리긴 했는데요 많이 올랐네요 네 최근만 근데 보면은 사실 또 오르면 또 상승장 효과를 보면 또 많이 오를 수 있잖아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이 저항 때 저항 추세선에 일단은 트렌드는 돌파가 나왔거든요 저항 트렌드 트렌드 벗어나서 반전이 됐네요 네 이게 저항 트렌드를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해서 이 하락 추세가 이제 깨졌다라는 거잖아요 깨지고 지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깨지면서 이제 일봉 2평선도 정배열이 되었고 주가가 일봉 31선 위에서 지금 안정적이 또 안착을 해 있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저항성을 받아서 이제 멈춰 있지만 네 이게 이제 안정적인 또 하나의 지지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하락 트렌드에서 벗어났다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움직임이에요 네 그런 움직임이고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이 하락 트렌드가 시작된 지점과 끝난 지점을 대략적으로 보면은 지금 저항 때가 기존에 뭐 570원 정도였는데 지금 다음 저항 때는 뭐 한 700원 정도가 되겠네요 네 700원 뭐 670원에서 한 700원 정도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그냥 일단은 이 평선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 저는 뭐 이런 트렌드를 좀 살려서 계속해서 좀 무난하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이 달에 어느 정도 좀 뭐 횡보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때 그때 알트코인 장이 오면은 이런 종목들이 또 괜찮게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샌드박스가 지금 화면을 보여드리겠지만 워낙에 이제 이렇게 어마무시한 하락을 보였던 코인이란 말이에요 네 물론 플랫폼적으로는 상당히 활발하고 좋은 게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 그거 외에 이제 코인의 가격은 다른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된 상황에 차트를 보고 지금 손이 가겠습니까? 뭐 아무리 올랐다고 해도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 분위기 자체가 어 뭐 이제 좀 완연한 좀 상승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샌드박스도 일단은 하락 트렌드가 돌파가 나왔고 네 이제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한 초입에 있다 네 중요한 거예요 초입 네 그런 초입에 있다 보니까 전환을 했으면 안 돼요 초입에 있어야 돼요 초입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목하시고 차라리 저 같으면은 1봉 2평선이 주가가 1봉 2평선 아래로 빠지기 전까지는 긍정적으로 볼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 2평선 위로 지금 많이 올라가서 상승 전환이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오 그러니까 이게 사실 1봉 2평선 최하단까지 보면은 약한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마이너스 19.5%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어 뭐 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할 거면은 최하단까지도 오지는 않고 어 기곧 와봐야 어 뭐 요정도 10% 정도 수준까지는 조정이 올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셨을 때 좀 여러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샌드박스를 이렇게 방송에서 뭐랄까 한 보시는 거 관심 있다고 하시는 거는 좀 신기한 경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송승재 CEO는 유틸리티 토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샌드박스 토큰은 그 샌드박스라는 게임 생태계 안에서 이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재화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상당히 그 가치를 재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회사 측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차트의 가격은 그렇게 따라오지 못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는 오늘의 차트는 상당히 나쁘지 않아 보인다 만약에 내가 제가 사겠다고 하면 나쁘지 않아 혹은 괜찮아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오케이 자 이렇게 샌드박스까지 저희가 봤는데 샌드박스가 저는 오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샌드박스와 이더리움 좋습니다 이렇게 기억이 남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간의 하락은 추진력을 위한 것이었나 아마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직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샌드박스는 네 너무 머네요 아 많이 깜짝 놀라는 차트를 보여주는 잠깐 다시 보면 이렇게 생긴 아주 많이 지하로 갔던 그런 차트 0.44달러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만 저희가 짧게 시간이 다 돼서 보고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지 자 핀시아 라인링크 이거는 저희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뭘 봤으면 좋겠는지 아 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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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얘기했던 도지 호호님이 도지 도지 한 번 보죠 도지 도지 보겠습니다 네 스타쉽이 로켓이 최근에 이제 팔콘 로켓을 이제 연속으로 계속 찍어내면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또 개량형으로 나가는 로켓을 만들면서 이제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 스타쉽 뭐 예전에는 뭐 뭐랄까 솔라 시티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도지로 그런 밈이 돌아온 그런 상황입니다 어 일단 도지 보면요 도지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어 2022년 지난해 6월 정도 이후에 저점을 딱히 깨지는 않았어요 추가적으로 낮추지는 않았고 어 그냥 계속해서 옆으로 그냥 밀어내는 행보를 보였는데요 차라리 뭐 이런 게 낫죠 저점을 깨지는 않았으니까 그래도 1년 정도는 지켜줬다 그리고 지금 얘도 이제 고개를 딱 막 들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저는 리플보다 도지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네 리플보다 도지가 더 어려운 것 같은게 밈코인이라 그런거에요? 아니면 그냥 형태적으로 차트가 어려워요? 그냥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일단 워낙에 뭐 이런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코인이다 보니까 리플과 성격이 뭔가 비슷하면서도 어 뭔가 차트적으로는 더 어려운 리플과 비슷하다 그러면 큰일 났어요 아 정정하겠습니다 일단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단 고개를 드는 타이밍이긴 한데 고개를 드는 타이밍이긴 해서 고개를 드는 타이밍이긴 해서 사실 지금 자리에서 신규 진입은 제가 어떻게 좀 괜찮은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미 조금 홀딩을 아래서부터 좀 이미 하고 계셨던 그런거 같아요 호호님은 아 그래요? 네 그런 분이면은 어 저는 일단은 좀 홀딩을 계속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적어도 계속해서 옆으로 밀어냈지만 사실 보면은 쇠기 형태로 지금 우아향으로 빠지고 있던 거거든요 지금 밑으로 이제 수렴하면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네 계속 아래로 쏠리고 있었잖아요 쏠리고 있었다가 이제 막 고개를 든 건데 그러면은 적어도 고점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낮췄다는 거예요 그러네 한 번 두 번 그리고 이 세 번째 낮췄는데 띵띵띵인데 네 이제 겨우 반전하긴 했는데 네 그렇죠 좀 그렇구나 세 번째 낮추다가 여기서 극적으로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가 나왔고 다시 빠졌다가 지금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도지코인은 이제 한 100원 정도는 이탈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100원 정도는 이탈을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일단은 137원 어 좀 더 우리가 안전하게 보면은 150원 정도까지는 돌파를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도 어 도지코인 장기적으로도 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좀 관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100원을 기준선으로 해서 사실 밈코인은 이제 그 내용도 내용이고 뭐 사업적인 내용도 내용인데 사실 이 가격 상승에 거의 패턴으로만 가격이 움직이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거를 분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근데 이제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일로 머스크가 최근에는 사이버트럭에 결제창 코드에 이제 도지코인 코드를 쫘라락 넣으면서 이제 한번 붐이 이렇게 된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템포와 이 상승장에서의 움직임이 따라갈 것이냐 네 요거까지는 한번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AM 매니지먼트와 이제 함께 라이브 차트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한 주 두 주 정도 쉬었습니다 네 각자 건강이 상태가 좋지가 않아 그래서 감기가 워낙에 유행하고 있고 고열 감기라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많이 걸려서 요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가면 네 한 반에 애들이 절반 이상 없다고 해요 못 오거나 안 온 거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12월 7일 날 저희가 강남에서 드림플러스에서 블록페스타 2023 행사를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관심 있으시면 현장에 모셔서 참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송승재 CEO도 직접 나오시죠? 아 네 그날 또 좋은 제안 주셔가지고 네 네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네 나의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무너무너무 고민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저도 하고 이사님도 하죠 네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하면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서 마무리하죠 어 일단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승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런 장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등락폭은 감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막 단기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조금 기간을 두고 좀 여유 있게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네 사실 12월 13일 날 이제 FOMC 회의가 미국에서 한 번 올해 마지막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지만 워낙에 이제 금리 결정에 대한 것은 컨센서스가 동결로 그냥 가고 있기 때문에 네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는 상황 매크로적으로는 저희가 많이 해드릴 내용이 지금 당장은 없는 것 같고 네 뭔가 이 SEC와 관련된 승인 관련된 호재들이 좀 더 나와주면 시장이 훨씬 행복해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자 AM 매니지부터 송승재 CEO와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AM 리포트 다음 주 화요일 11시 30분 오전이고요 항상 라이브를 하니까요 또 한 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